서울시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대중교통비 지원을 시작합니다.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0%, 연 최대 10만원을 교통 마일리지로 연 2회로 나눠 환급받아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서울시 청년정책종합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모집합니다.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8일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개별 안내되며 교통마일리지 지급은 하반기 중으로 시작합니다.